지금 코로나 시대에 진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 팁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수시로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일단 학년 말 12월에 바쁠 일이 없죠 그때그때 다 입력하니까 그리고 저는 정기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쫑알쫑알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거 그거 안 써 딱 뭐라고 쓰냐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요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 4번 딱 출력해서 스테이플러로 집어서 보내주는데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애들이 성적은 서로 비교해보는 일이 없는데 뭘 비교해 쫑알쫑알 생활기록부 과세특 이런 거 이런 거를 지네들끼리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잘 못했던 애들은 그때 좀 실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분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아이들을 그래서 손쉽게 아이들을